장장님은 간격을 잘 하시면서 나한테 가장 좋은 장, 이 거리가 장구하고 몸의 거리가 어딘지 아셔요. 왜냐하면 가까우면 수리 이렇게 하잖아요. 또 너무 멀면 이렇게 하거든요. 편안하게 있을 때 편안하게 팔을 이렇게 약간 부끄러진 장소에서 자, 휘머리 하겠습니다. 휘머리하고 저거 뭐지? 휘머리 도입부. 다스름하겠고. 휘머리 도입부 하나. 도입부에서 쭉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한 장을 오래 못 치세요. 진짜 장구친 자세가 아닙니다. 장구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 하점이 자꾸 바뀌어요. 맞지, 안 돼, 안 돼. 그거를 구부리고 개를. 개를 이렇게 펑?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접어도 되겠다. 한쪽은 안쪽으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안쪽에다 다리를 넣어서. 움직이지 않다고만 하시는데. 밑줄 알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준비. 도입부 부터 하나, 둘. 천천히 가죠. 하나, 둘, 셋, 넷. 가슴 버터나, 둘, 셋. 나중필자. 노필자. 그 가슴 버터 하나하나 저거? 하나. 둘. 하나, 둘, 셋. 내 옆에. 나중필자. 나중필자. 다중필자. 자중필자. 1, 2, 3, 4, 5, 6, 6, 7, 8, 9, 10 1, 2, 3, 4, 5, 6, 7, 9, 10 1, 2, 3, 4, 5, 6, 7, 9, 10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7, 10 2, 3, 4, 5, 6, 7, 10 넝따 두번 어디까지 했어요? 따구궁궁구궁따 따 따 하셨나요? 다 했었고 됐어요? 안 됐어요? 다 했어요 수요관에 타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셨어요 따구궁궁구궁따 따 따요 했다가요 안 돼가지고 발림 빼고 가락만 했어요 해보겠습니다 다시 따구궁 발림은 빼고 양 이것만 시작 시작 다시요 시작 시작 다시요 시작 다시요 시작 따구궁 공에 트세요 시작 공 공 공 공 그 다음에 내키세요 다시 시작 공 공 공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공 공 세 번째 말씀 딱궁따 했었죠 비슷합니다 동쿵따 대신에 뒤집어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 시작 시작 다시 시작 다시 한 번 시작 자 그러면 매진 부분만 따구공 따구공 시작 넘기고 다음번 넘기고 동쿵따 두 번 따구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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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딱 쿵따해서만 하면 되요 여기까지만 다시 시작 그렇죠.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팔꿈치를 안 펴니까 문제가 돼요 그렇죠. 조금 더 피시고 다시 이제 시작 네 마지막으로 어울립니다. 다시 시작 어차피 밥 한 술에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하면 좋겠지만 계속 연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인 이렇게 말하는 것 다시 시작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